한때 여심을 홀렸던 정엽의 NOTHING BETTER 승호군 한번 불러주세요 왠지 우리가 또 하나요?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이건 이상해 줬어요 왜? 위기가 없는 경우가 지금 막 차가워 아이돌 나오면 틀려요 그러니까 PG&M이 나오고 있고요 승호군 나오면 바로 시작해 오시면 됩니다 안 해보고 갈까요? 사랑시면 그렇게 있어주면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THAN YOU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NOTHING BETTER 유 하면서 끝나면 진짜 웃겨있을 때 유 하면서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네